빨리 앉아도 돼? 빨리 앉아 어디 아프? 진짜? 근데 어떡해 아니야 안 한 게 더 예쁜 거 같아 예쁘네 근데 안 해도 예쁜데? 이건 내가 직접 바르는 건데 엄마 아빠 응 잘했다 아파서 어떡해 걱정된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일부러 설레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웃음이 좀 많아 아니 너한테만 그런 거지 부르릉 연습했지 So dangerous 미쳐 헤어날 수 없어 Run it run it run 시간 없으니까 착각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기분 좋은 생각도 하고 들켰다 미안 나는 그래도 꿈을 이루고 싶어서 꿈을 이룬 다음에 뭐 따뜻한 거 많이 먹고 배추차랑 생강차 같은 거 많이 먹고 뽀뽀? 우리 뽀뽀한 적 없어 순뽀뽀 알았어 조심히 가 안녕 다음에 또 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